한국인TV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한국인TV입니다 오늘은 여기 무스코카 있는데 여기는 아군킨 하이렌즈라는 배거든요 지금 여기 이 트레일코스는 5 리오포인스라는 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비하고 고사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잠자리들이 많은 곳인 것 같거든요 지금 잠자리들 거의 한 5번 정도 봤거든요 이렇게 해서 오늘 날씨는 엄청 봤긴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빠이 한국인TV입니다 오늘은 여기도 무스코카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저기 위에 절벽도 보이거든요 그리고 저기에 저기 저기 위쪽에 무슨 막 나무들이 엄청 가득하죠 그리고 새들도 지금 날아다니고 있네요 저희가 있는 곳은 어딘지 모르지만 그래도 멋있긴 하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